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이종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시험 대비 18강 이미지 합성하기 이미지 합성하기 중에서 포토포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포녀 어플은 스마트폰에서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먼저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일단 가져가야겠죠. 플레이스토어 가져왔고요. 포토포녀 한글로 포토포녀 치시면 안 돼요. 영어로 이거는. 보통은 영어랑 한글 치시면 다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포토, 사진. F-U-N-I-A 포토포녀라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요.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검색창에 검색창에 옆에 거 보고 한번 쳐보세요.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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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토포녀라고 하면 이렇게 PF라고 빨간색이 보이죠. 요거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보통 어플들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표시가 돼있죠. 요거 누르면 사용법 선정을 간략히 보여주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자세해보기라고 있어요. 자세해보기. 이거 누르시면 개발사에서 올려놓은 것들인데 이거는 네. 해외에서 만든 거라서 영어로 돼있죠.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밑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무조건 많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별표가 적다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일단은 상당히 유용한 앱이기 때문에 한번 네. 설치해서 해볼게요. 다시 여기 설치있죠. 설치를 누릅니다. 동의가 나오죠. 모든 어플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설치 동의 어르신들이 가끔 헷갈리셔 하는데 설치 동의 누르고 돌죠. 설치 중이라고 뜨고요. 열기를 일단 합니다. 열기를 누르세요.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세요. 연결하는데 사용을 할래.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다시는 보지 않겠다. 체크하시고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컨티뉴 누르면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고요.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페이버리 즐겨찾기인데 새로운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 보다는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 효과가 있어요. 427개가 전체가 427개라는 소리죠. 일단은 뭐 원리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전체 효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전체 효과 427개는 쭉 있습니다. 그죠? 횡단보도도 있고 복고풍 사진 드로잉 레슨이 있는데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거 드로잉 레슨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하는 거는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이제 패턴인데 사진을 가져오면 이제 화가가 스케치 하듯이 되는 건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칼라 이걸 일단 선택하고 추즈 포토 사진을 선택하다죠. 누르시면 테이크 포토는 사진을 촬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추즈 에그스팅은 갤러리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온다는 소리죠. 그죠? 소셜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분들 중 페이스북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은 추즈 에그스팅 클릭을 해서 본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저희 아들인데 슬립을 해서 드래그도 되죠. 손가락으로 위아래 사진이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전하는 거예요. 자, 90도씩 얼추 맞았으니까 OK 누를게요. 여기 이제 사진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OK 버튼 기종에 따라서 OK 버튼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프로세싱이라고 나오죠. 네, 그럼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그죠? 스케치한 사진이 닿게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켓 모양 디스켓 모양을 누르시면 갤러리에 포토퍼니아라는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되면서 사진이 그 폴더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 삼각 꺽쇠 표지죠. 이거는 이제 뭐 PC이든 스마트폰이든 자, 이제 공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세 개 보이는데 여기 전체 보기 누르시면 쭉 내리시면 보통 뭐 카톡 그죠? 카스 카톡 카스 인스타그램 밴드 다 아시는데 그죠? 보내고 싶은데 클릭해서 카톡에 친구한테 보내고 싶다. 그죠? 여기 이제 이름 눌러서 이름을 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쁜 마누라 이렇게 선택을 하면 확인을 누르면 그죠? 상대방한테 가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여기 이렇게 이완인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건 앞으로 가거든요. 이건 앞으로 가시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자기 사진이 건물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나오는 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녀분이나 손주가 뭐 여기 이제 이미지 합성 중에 오락 버바마가 상주는 그런 합성 사진도 있는데 자기 자녀나 손주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들한테 상반응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한번 그게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클릭하시고 뉴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뉴스라고 치신 다음에 이제 엔터 이렇게 기자회견 아침 뉴스 그죠? 데일리뉴스라고 나옵니다. 세 가지가 데일리뉴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포토포냐가 돼있고 여기도 포토포냐 있죠? 아티클 타이틀, 기사 제목을 쓰라는 소리인데 여기 이제 터치를 하시면 이 포토포냐 영어로 된 걸 지우시고요. 사진을 이제 어떤 걸 가져올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재우 어린이 대통영상 수상 이렇게 하고 추주포토에서 사진을 가져오죠. 그래서 소재 얘기했으면 또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요것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OK를 또 누릅니다. 또 OK를 누르면 그죠? 보시면 이재우 어린이 대통영상 수상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마침 타임즈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저장을 하시려면 다시 디스켓 모양 누르시면 되고 카톡으로 바로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보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고요. 점색을 눌러보면 설명인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합성을 아주 쉽게 한 400여 가지가 넘죠. 활용하시면 되게 카스를 하시든 카톡을 하시든 밴드를 하시든 이미지 이왕 보내시는 거 이렇게 활용을 해서 보내시면 보다 재밌게 SNS 할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합성하는 어플 포토폰이라는 거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PC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